안녕하세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오늘 안주는 굴치킨입니다. 오늘은 만들 때부터 너무 먹고 싶어가지고 아우 참나라 혼났어요. 열심히 만들었으니까 오늘도 맛있게 먹을게요. 짠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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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뜨역인! ох여러랑 아.. 너무 맛있잖아 컷 내가 만들었지만 솔직히 진짜 맛있습니다 이 굴치킨 파는 데 있으면 저 바로 사먹습니다 굴은 빨리 익으니까 닭고기가 안 익을까봐 닭고기를 얇게 썰었거든요 너무 맛있어요 닭 다리살로 만들었더니 더 맛있네 완전 이 스타일 누가 치킨 뭐 좋아하냐고 물어보면 이제부터는 생굴치킨이라고 말합니다 집에서 굳이 치킨을 튀겨서 드시는 분이 있으시다면 국을 넣어서 같이 한번 해보세요 요거 진짜 맛있네요 이거는 뭐 어디서 파는 데가 없으니까 사드시라고 할 수도 없고 참 그냥 저 혼자 맛있게 먹을게요 한번 해볼까요? 오... 그렇게 맛있고요 오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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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양념 좋아하세요? 프라이드 좋아하세요? 저는 프라이드 팝니다. 양념치킨은 왠지 정통파가 아니고 약간 사파 느낌? 치킨이랑 굴 최고! 오늘은 치킨이랑 굴 같이 튀기니까 어머니가 배고프시다고 하시네요. 냄새때문에 난리가 나셨을겁니다.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즐거운 저녁 보내시고요. 맛술하세요. 구독해주세요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